필렛 머신입니다. 생선의 중고를 제거하는 기계로 고등어, 삼치, 이면수어, 갈치, 조기 등을 분당 50에서 60마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수작업에 비해 절단면이 깨끗합니다. 생선을 기계 입구에 투입만 시키면 되므로 초보자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갈치를 필렛하고 있습니다. 독자적인 기술로 수율을 향상시켰습니다. 수율이 뛰어납니다. 필렛 후 갈치 중골입니다. 꽁치를 필렛하고 있습니다. 필렛 후 꽁치 중골입니다. 조기를 필렛하고 있습니다. 80g 정도의 소형 조기도 정확히 필렛할 수 있습니다. 필렛 후 조기 중골입니다. 콘베어 세정기로 제품을 세척하고 있습니다.